사랑해. 오히려 시끄러워는 음절이 하나 많네요. 그죠? 근데 사실 3음절만 하면 돼요. 그러면 그 마음을 좀 전달하면 피로는 다 풀려요. 사실은요.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50대 50이 어디 있습니까? 내가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당연히 내 일은 해.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배려하는 마음도 마음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표현을 해야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게 좀, 약하죠.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해줘.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? 그게 낫죠. 왜냐하면 전달 안 하면 잘 모르고 또 남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 오면 회로를 딱 끄거든요. 오픈을 하니까. 오픈한 상태에서 뭘 자꾸 얘기를 하면 귀찮고 자기를 잔소리하고 이렇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알려주시는 게 맞긴 맞아요. 남자들은요. 멀티가 잘 안 돼요. 집에 와서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고려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뇌까지 꺼졌으니까 회로까지. 그래서 말하는 게 맞는데요. 여자들이 요구할 때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요. 이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회로가 꺼진 남자가 다시 발동이 걸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자들은 요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들어줘야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.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면 그다음에 체근을 해요. 이 체근이 남자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. 그리고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자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져요.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. 나를 무시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뭐라고 막 쪼아대요. 쪼아대서 남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는 추적하고 확인해요. 이러면서 서로 막 사이가 나빠지거든요. 남자들은 장악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쪼고 장악을 할수록 자꾸 더 벗어나려고 하니까 언제 해도 좋긴 하는데 당신이 자기 전까지는 꼭 해줘. 이 정도가 좋죠. 그러면 이제 한 어머님의 고민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, 옆에 어머님. 저희는 약간 반대의 경우인데요. 남편이 되게 잘 도와줘요, 집안일을. 그래요? 오히려 여자인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도 있고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러면 참 고마운데 잘 알면 또 잘 보인다고 너무 잘 아니까 잔소리가 좀 심한 거예요. 이건 왜 이렇게 했냐. 이래라 저래라. 이건 왜 안 했냐.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차라리 잔소리 안 듣는 게 낫겠다.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.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맞아요. 수건이 여기서 덜 접혔네, 덜 말랐네.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아유, 진짜. 얘기 안 하고 살림 못하는 남자가 낫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맞아요.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 얘기를 좀 하자면요.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꼼꼼하세요. 자상하시고 그런데요. 저는 저희 아버지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. 그냥 본인이 하고 마세요. 남한테 이것을 요구 안 하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. 참 좋은 성격이시네요. 진짜 아버님께서. 하루 종일 본인은 고달프시죠. 왜냐하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 원하는 대로 안 되시니까. 그 대신에 잔소리를 하면서 남한테 그것을 하라고 강요는 안 하세요. 그래서 그분의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세밀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면 굉장히 불편하죠. 그래서 남편께는 칭찬을 일단 해주세요.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건 정말 좋은데 당신이 그냥 해주면 우리가 정말 당신의 최고로 정말 써받들어주겠다. 이렇게 좀 해서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한테 불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그것에 대해서 막 뭐라 하시면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선함.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진심이 상대편 배우자한테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서운해서 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남편이 잔소리가 좀 늘어지면 이제 알았어요. 그만. 이제 그만 정도로 싸인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보통 여자들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빠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. 남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거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사회문화적으로요. 사회나 세상을 아빠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요. 아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거든요. 그럼 사실 사춘기 이후에는 아빠가 이렇게 한마디 충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잔소리를 평소에 많이 하면요. 아이들이 일단 아빠가 입을 딱 열면 선택적 부주의. 선택적으로 부주의. 귀를 막아버려는 거예요. 아, 예. 아, 예. 이러고 말아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 효과가 떨어지겠죠. 그래서 말은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소통을 못 하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든가 필요한 말이라도 너무 많이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. 정말 적시적소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아내들의 불만 또 들어봤습니다. 그렇다면 남편분들은 어떤 불만들을 또 마음속에 딱 차곡차곡 싸우고 계시는지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장난감 어지러워진 거.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밖에 안고 피곤하니까 저처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에 좀 애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. 여자들은 항상 부족해요. 어른이. 애기 밥 먹이고 있으면 저쪽에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. 밥을 이제 지워서 보내주시면 설거지해 줬으면 좋겠고. 빨래를 뭐 널고 있으면은 저쪽쪽에서 또 배터도 있으면 좋겠고.